기레기를 원합니다. 조선일보 폐간하러 너희들의 팬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부기이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인 무기이다 살인부기이다 그 끔찍한 팬들을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란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온 너희들을 향하게 그 앵근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와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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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팬이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면 팬이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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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지고 쏘아들고 멈춰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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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면 팬이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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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지고 쏘아들고 멈춰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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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끔찔러 그 끔찔러 이제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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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지고 쏘아들고 멈춰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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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함성 시작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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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 cows 그 순간 이 바로 영석열의 탈핵이 필요한 거죠 아멘